안녕하세요. 메노하삽입니다. 더 글로리 파트 1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 중 하나는 윤소희 시신의 행방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그녀를 옮긴 건지 궁금한데요. 분석하다 보니 흥미로운 단서들을 찾아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윤소희 시신의 행방과 박연진 엄마의 소름돋는 비밀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파트 1에서 나온 내용으로는 윤소희 시신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장 유력한 다수설은 에덴빌라 집주인이 윤소희 할머니이고 그녀가 옮겼다라는 설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소녀의 복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내용인데 개연성 있는 스토리에 근거도 타당하죠. 하지만 저는 다른 시선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에덴빌라 집주인이 복수를 하려고 기다린다는 설은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돈이 꽤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소녀가 나쁜 놈들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할머니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채 하루하루 복수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가 연로해서 남은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복수의 날을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을까요? 그렇게 기다리다 죽느니 해결사를 써서 악당들을 죽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할머니가 복수를 기다렸다고 보기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또 한 가지, 윤소희 시신은 주여정이 근무하는 병원에 있었죠. 그래도 주여정은 남주인공으로 파트 2에서는 무언가 활약을 해줘야 하는데 윤소희 시신을 가족이 가져갔다면 주여정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줄어들죠. 주여정도 문동훈을 위해 큰 도움이 되려면 윤소희 시신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주여정의 빛나는 추리와 용감한 모습이 나와줘야 좋은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소희 시신을 옮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파트 1 스토리를 정리해봅니다. 문동훈은 손명호에게 윤소희에 대해 말해주었고 그걸 빌미로 손명호는 박연진을 협박하려 했겠죠. 손명호를 죽인 사람은 박연진이 제일 유력합니다. 특별한 반전으로 다른 범인이 있다면 흥미롭겠지만 난잡한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박연진으로 가는 것이 짜임새 있는 전개라고 생각합니다. 문동훈은 말했습니다. 연진아, 너가 하나의 사건을 덮으려고 또 하나의 사건이 새로 생긴 건 아닐까? 네가 잘 덮음으로써 오히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린 건 아닐까? 였습니다. 박연진이 윤소희를 거론하는 손명호를 죽이며 새로운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완벽하게 망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문동훈의 복수 대상은 박연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박연진의 엄마와 경찰서장 신영준도 있습니다. 스토리 전개상 문동훈은 박연진, 전재준에게 집중하기도 힘든데 일일이 박연진 엄마와 경찰서장까지 처단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 두 사람이 윤소희 시신을 빼돌리다 파멸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박연진 엄마가 윤소희 시신을 가져갔다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윤소희 시신을 옮기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박연진 엄마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 담임선생님, 경찰, 심지어 친엄마까지 악당이었습니다. 병원 담당자가 뇌물을 먹었거나 뭔가 경찰에게 크게 약점이 잡혀있다면 CCTV 조작에다 시체를 빼돌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죠. 파트 1 마지막에서 주여정이 윤소희 시신 보관장소를 열려고 했을 때 담당 직원이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었죠. 결국 담당 직원을 매수해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 박연진 엄마와 그녀의 사주를 받고 움직인 경찰서장 일당이 가져간 것입니다. 작품 1화에서 박연진은 경찰서에서 풀려나고 무당집을 찾아갑니다. 이때 박연진 엄마가 박연진에게 소금을 뿌리며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고 했죠. 중요한 날이라 과연 어떤 날이었을까요? 이날 무당집에서 박연진 엄마는 눈물을 보이며 열심히 빌었습니다. 박연진 엄마에게 중요한 날은 바로 윤소희 죽음에 관하여 굿을 하는 날이었던 것이죠. 이사라도 자신의 그 추악한 악행들을 기도로 다 회개했다고 믿고 있죠. 마찬가지로 박연진 엄마도 딸의 악행들을 기도만 하면 다 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6화에서 박연진의 엄마는 박연진에게 예소리 가방에 넣어놓으라며 빨간색 복주머니를 줍니다. 이 복주머니의 의미는 뭘까요? 이번에 공개된 스페셜 영상에서 박연진은 윤소희 옷을 불에 태우며 기뻐했죠. 박연진 엄마는 윤소희 시체를 빼돌리고 부정을 방지한다는 명목과 손녀 예소리를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빨간색 복주머니를 넘긴 것입니다. 문동훈은 말했었죠. 나도 누군가의 딸이었다고. 박연진 엄마는 자신의 딸은 끔찍히 아끼면서 다른 사람의 딸에게는 험한 짓을 벌인 최악의 쓰레기였던 것이죠. 박연진 엄마와 경찰서장 신영준은 윤소희 시체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남길 것이고 두 사람은 그것을 상대방에게 덮어 씌우려고 싸우다가 모두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스페셜 영상에서 박연진 엄마가 금고를 여는 모습은 성매매 장부에 적혀있는 신영준을 공격하기 위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장면일지도 모르죠. 저는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하사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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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